네 안녕하세요 보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게 노원역 저기 제가 딱 1년전에 아 밤 너무 많이 부네요 제가 1년전에 이 앞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여기 노원역 저희 프라임에스 노원지점이거든요 이제 1년전에 저희 교보생명에서 천재효 단장님이라고 저희 1년전에 입사를 한 다음에 최단기적으로 6개월만에 이제 본부장 되신 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 프라임에스에 제 자본부인데요 근데 딱 1주년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노원지점이 왔어요 그전에도 노원지점 몇번은 오긴 했었는데 오늘 뭐 1주년이라고 해서 오늘 저희 초대했어요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노원지점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일단 감회가 새롭구요 다른 분들도 입사 문의 주시면은 뭐 지점장이나 관리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럼 저랑 따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프라임에스 노원지점 1년만에 이제 본부장 되시고 그리고 노원지점 지금 민원이 한 20명 정도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 지점이 잘 운영이 되는지 한번 내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지금 노원에 있는 노원지점입니다 지금 교보에서 오신 천재효 단장님께서 한 6개월만에 이제 본부장 되셨는데요 오늘 1주년이라고 해서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오늘 음식까지 다 준비했어요 여기서 노원에 프라임에스 입사 원하신 분은 제가 위에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 프라임에스의 천재효 단장님입니다 아니 본부장이죠 이제 단장님은 제가 하도 지금 예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1년만에 지금 거기 주점 다시 1주년 하시는데 아 좀 소감이 남다시겠어요 네 대리점 개업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돼가지고 오늘 사원들과 같이 1주년 행사를 간단하게 사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1주년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 찍었는데 6개월 만에 최강기간으로 본부장님 승격하시고 또 이렇게 지점 오픈하셨는데 지금 재직 인원이 몇 분 되시죠? 한 20년 정도 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4명으로 지적했는데 한 20명 정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제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쿠팅 증거 잘하신 부분도 나중에 공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보시면 진짜 음식도 진주성차인데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저희 팀장님인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득하고 좋죠 여기 보면은 한 30명 정도까지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마리리라 아니 초라 일단 노원 지점이고요 그리고 교보타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위치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입사 원하신 분들은 천재우 본문점한테 연락 주시면 입사 상담서부터 그다음에 영업반향 여러 가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동전이다 누구야? 내가 웃어 아 잘 챙기는데 작년 제가 이제 대리점을 작년 10월 말부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작년 11월 달에 대리점을 개업했는데 사실 개업 날짜나 잘 모르겠어요 사무실 차린 날짜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주년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이용을 했고 그 달에 천만원 정도 마감을 하면서 시작했고 처음에는 우리 성미정씨 오종순씨 성명정씨 정명순씨 한 5명 정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2년이 한 20명 정도 이제 많이 전개를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같이 1년 동안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되게 기쁜 날도 많이 있었고 마감이 좀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날도 있었고 또 리쿨팅을 제 나름대로 이런거 도와주셔가지고 대대적으로 몇 분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도 있었고 또 잘 된 것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주년인데 금방 또 세월이 지났고 또 내년 11월 달까지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내년 2주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원들이 조금씩 집에서 아마 어제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다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사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조금씩 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카톡에 글을 남겼듯이 11월 달부터 사랑과 또 뭐가 가득하기를 바랬죠 제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그 즐거운 우리 노원 2본부가 계속 말을 많이 했네 어떻게 볼까요? 엑시 혜 fingers 정말 말주는 없어요 말주는 없는데 되게 기분도 좋고 이런 것 같습니다 우유가 이제 아내자 어디서 내가 또? 그치 égal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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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까다로울 だから 괜찮은데? 이거 엄청 크게 여기가 많으시고 거의 다 얘기하신거 같은데 알았어요? 이제 내가 岩금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 모채 본부장님하고 저랑 같이 본부장 나간 우민형본부장 자리를 빛내주셨고 원수사 지점장도 몇 번 오셨는데 12시나 되면 한두 번 오실까 또 다른데 교역 다니고 와가지고 마음만 전달한 데가 좀 있었습니다 A4 한 10박스 사주는 지점장도 있었고요 커피 무한대로 사주는 지점장도 있었는데 안 사준 지점장들은 제가 꼭 연락을 해서 다 사달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축하하고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겠습니다. 먼저 불러야 되나? 네 생일 축하하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라라는 노원이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와인? 와인 Wow 한 번 더 찍어볼까요? 한 번 더 찍어볼까요? 한 번 더 찍어볼까요? 한 번 더 찍어볼까요? 그럼 우리 안태수 본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영.. 아 좀 이따 해야겠나 먼저.. 네.. 하시고 그럼 김윤영 본문을 해주세요 영상 때문에 내가? 내가? 진심으로 여기 노원 본부 모두 다 권총하기를 진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프라임 하면은 노원 만세라고 하죠 프라임! 노원 만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모이져라! 모이져라! 감사합니다.